당신은 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것은 내 와너비, 니쿤 니쿤? 네, 사실 저는 그의 모습을 소개할 수 있나요? 정말요? 죄송해요 그는 너무 쉬워요 우리 비행기는 바쿠 상압병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태국 방콕입니다 태국 방콕의 새벽 사원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나 했는데요 국내 기업이죠 국내 제약기업인 대흥대학에서 나보터라는 보톡스를 미국 식약청, 즉 FDA 승인을 받는 기념 행사를 방콕에서, 태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 제가 연자로 참여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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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너무 아름다운 것 같네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네요. 네. K-POP. K-POP. 네.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es, I heard K-POP only. We handpick you because you look like a Korean K-POP star. Thank you. But not only that. Of course, we invite you over because your knowledge and extensive experience with Nabota. And what about you? How do you feel tonight for being right here? Yes. I feel happy today because there is no such a good ceremony like this environment in Korea. I felt some passion of Thailand people, so I feel very, very happy. Today, I will show about some kind of K-Beauty or K-Trend to you guys. Thank you. Yes, we got to learn a lot more about K-Beauty because I heard about this word, this day is very famous about K-Beauty things. You're going to share us, right? Saudis Kao. Hello.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happy to be here, the worldwide city Bangkok. My name is Sangho Shin, a plastic surgeon in South Korea. I flew from Busan Korea by airplane for five and half hours. Busan is second big city in Korea next to the capital Seoul. My name is My name is 대용제약의 나보타라는 보톡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잠시 드리면 국내 기업 대용제약에서 만든 A타입의 보톡스입니다. 보톡스가 국내에는 이미 많은 회사에서 시판이 되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수입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대용제약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제품을 국외에도 그리고 국내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인 대용제약이 특별한 이 약을 가지고 보톡스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저로서는 많이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타는 또한 빠른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뷰티, 우리나라의 K-프로덕트들이 이렇게 외국에서까지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건 한국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아, 정말? 네 근데, 만약에 몇번 더 입을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 나는 감사드립니다. 아, 하하하하하 그만큼 한국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나 보다 이제 한국의 특징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국가 지금 시작되어? 아, 첫 번째, 저는 한국인들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한한 것과 의 성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아스테리업과 아스테리업,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용한 한국사람들이 한국의 나보타가 대용제약 나부타가 작년 연말에는 FDA 승인 이슈로 주식이 상승한 일도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대용제약 나부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품격을 가지고 환자들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